아침부터 콜라 한 잔 하니? 어? 연석아 잘 잤어 천이? 네 잘 잤어요 대정 너무 북 잤어요 정신없이 잤어요 어제 어지를 채 가지고 피곤했어요 비가 조금씩 그쳤네요 거의 그쳤네요 다행히도 철물점 알바 다시 시작했냐? 엄마가 너 돈 안 벌어도 된대 엄마가 돈 번데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겠단다 그래도 대정 재고관리를 해야죠 물품 정리도 해야 되고요 누나 내가 더해줄게 하고 찬이가 들어갔습니다 고마워 찬이 고기 고기 물 위에 얘들아 물 찼다 고기 물 다니고 이렇게 계무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계무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